레시피드 에어컨 크림 아쉬움드리기 신분해 드디어 이게 1대1이면 다운게 잘 보인거죠? 이게 다운게 잘 보인거죠? 이게 다운게 잘 보인거죠? 아, 진짜 맛있게 잘 보인거죠? 아, 진짜 맛있게 잘 보인거 같아요 뭐 이렇게 티를 살걸 그랬나?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뭐, 그랬어? 뭐, 그랬어? 너, 만져 뭐 안 돼 티를 살걸 그랬나? 도시의 마을 나타나고 한국말라고 라이브 어? 안 샀는데? 다 먹었는데? 저 솜토래 솜토라고요? 솜토라고요? 솜토로 오세요 저런 거는 사면 괜찮을 것 같은데? 어 근데 자기는 속에 핏물 나오는 거 안 먹잖아 덥고 보면 핏물 나와 그래서 다른 거 살 거 같아 아 그러면 얇은 거 사야돼? 얇은 거 써 그럼 얇은 거 두 개 사 대파랑 이상해 어디꺼야? 이탈리아꺼야? 이탈리아꺼네 라벨이 예쁘네 뭐 있었어? 봤어? 치즈 알리오올리오 할 때 이거 떠서 먹어도 맛있어 혜연아 이거 사주라 가지고 오이도 살래 나 비빔국수에 먹을래 추천무이 사면 되지 그치? 너무 무서워 치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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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으로 면을 kant 계란 닭고추마추를 넣어줄게요 고춧가루 물 고춧가루 오븐ト 기름 고춧가루 국맛이 부드럽네요 국맛이 괜찮은데?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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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ight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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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zeug цев間 오늘 저녁 맛있게 괜찮아요 만년생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